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회화 편의 샤오슈앤입니다. 오늘은 11강 너 평소에 무슨 음악 들어 라는 강의를 할 건데요 그 앞전에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미국에 먼저 있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중국으로 갈 때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도 뒤쳐지고 뭐 노래 같은 것도 되게 촌스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형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중국으로 가면 조심해라 중국의 모든 사람들은 쿵푸를 한다 라는 그런 장난도 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다 태권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뭘 다 쿵푸를 하냐 이러고 갔는데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를 가는 길에 공원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태극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중국 노래들이 되게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그 티앤미미라는 노래 천밀밀이라는 노래 때문에 생겼었는데요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모든 노래들이 약간 그렇게 촌스러울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라디오 방송을 항상 틀어줘요 근데 거기서 항상 틀어줬던 노래들이 발라드, 락발라드, 힙합 이런 식으로 다 틀어줬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유명한 주걸륜 그 사람은 락발라드 노래도 부르고 음악적 천재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되게 많이 했던 노래들은 거의 다 힙합이에요 주걸륜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힙합 노래들을 들으시면 아마 약간 문화적 쇼크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그 꾸안주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시양리더의 너를 생각하는 밤 이라는 노래인데요 락발라드 노래를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실 때는 영화나 TV 같은 걸 하루종일 틀어 놓으셔도 좋고 노래 같은 거를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안 들리는 가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단어거나 아니면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라서 노래를 들으시면서 잘 따라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11강 너 평소에 무슨 음악 들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문장에 두 번씩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다니려fert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다니려 Inte Network 네, 다니려 팝마러? 네, 다니러? 네, 다니러? 네 이제 문장 쪽에기로 한 문장 한 문장은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니다 너의 아이하우스 취미는 뭐니 무엇이야? 나의 아이하우스 취미는 음악 듣기야 시마 그래? 니 너는 평소에 틴 듣다 십마 인유의 무슨 음악? 시마 니 빙시 틴 십마 인유의 그래? 너는 평소에 무슨 음악을 들어? 나는 일반적으로 틴 듣다 케이팝 케이팝이죠? 네 이제 문장 연습하기로 한 문장 한 문장 중요한 키포인트 골라서 이제 연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 니다 아이하우스 취미 너의 취미는 무엇이야? 니다 너의 아이하우스 취미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당연하게도 아이하우 입니다 아이하우는 취미에요 애호 한국 한자로 읽어도 그대로 애호고 취미 그리고 뭐뭐 하기를 즐기다 라고 동사로도 쓰기도 합니다 어 워 시환 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답을 하셔도 되고 워 아이 라고 하고 대답을 하셔도 돼요 워 시환 이러면 영어로도 I like to 이렇게 되고 영어로 뭐 I love to 라고도 하니까 뭐 워 아이 틴 인유의 하면은 나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게 되겠죠 예문들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녀는 강아지 키우는 것을 즐긴다 라고 어떻게 할까요? 뭐 중말로 타 하면 그녀 그 둘 다 되죠 타더 아이하우 하면 그녀의 취미는 시 양고우 개를 키우다 강아지를 키우다죠 그러면 고양이는 뭐라 그럴까요? 마오라고 합니다 타더 아이하우 시 양마오 하면은 고양이 키우는 것을 좋아해 그녀는 고양이 키우는 것을 좋아해 라고도 되니까 한번 양고우 집중해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양고우 타더 아이하우 시 양고우 그녀는 강아지 키우는 것을 즐긴다 그녀는 강아지 키우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취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되게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취미가 무엇이니? 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좀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그냥 이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취미가 있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니 요 아이하우 마? 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죠 니 요 아이하우 마? 아니면 니 더 아이하우 시 샤머? 라고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니 더 아이하우 시 샤머? 라고 했을 때 워 더 아이하우 시 샤머?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뭘 하길 좋아해? 라고 대답하셔도 되고 나의 취미는 뭐야? 라고 대답하시는 게 이제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 나는 내 취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도 많은데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죠? 워 부 질다우 부 질다우 질다우 하면 알다에요 워 부 질다우 워 부 질다우 나는 몰라 워 더 나의 아이하우 취미가 시 샤머 무엇인지 워 부 질다우 워 더 아이하우 시 샤머 나는 내 취미가 뭔지 몰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원어면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워 Vor 您有愛好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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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不知道我的愛好是什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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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 您有愛好嗎? 對, 您有愛好嗎? 對, 特別有愛好嗎? 你的愛好是什麼嗎? 您有愛好嗎? 《我愛好嗎?》 本來的愛好戲碗тобinho? 聽而已 な而我愛好戲碗 我的愛好戲碗 拿來 kabin 聲音樂 我的愛好戲碗 聽 Hello? 因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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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聽 panel 聽 learn them 聽nes聽話 是聽話 說 쇼어 그죠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말싸움을 할 때 되게 듣는 거를 상대방한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니 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먼저 니 샌팅워 쇼어 라고 해요 내가 말하는 거 먼저 들어 니 샌팅워 쇼어 니팅워 쇼어 워싱 쇼어 워싱 쇼어 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기의 말을 막 들으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흥분했을 때는 하우더 하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외국 사람인 것 같으면 중국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니팅 더 동마 라고 해서 어 너 알아들어 이해했니 듣고 이해했니 라는 질문이거든요 니팅 더 동마 하면은 너 이해했어 정말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중말 못해 나 못 알아들어 라고 이 말을 꼭 이 말은 되게 중요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워팅 부동 워팅 부동 팅 부 동 하면은 나는 중국말을 들어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워팅 부동 하면은 그 사람이 막 무슨 말을 하려다가 뭐 영어를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번역기 아니면 번역가 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니팅 더 동마 니팅 더 동마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워팅 부동 이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어 이제 듣는 건 또 다른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 아니면 뭐 상대방 누군가와 통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안 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핸드폰이 뭐죠 쇼우지 핸드폰이에요 화일러 하면 고장 났다 거든요 쇼우지 화일러 힝부지 앤 이러면 나에게 니 소리가 닿지 않아 들리지 않아 라는 말이 됩니다 쇼지 화일러 힝부지 앤 이러면 핸드폰이 고장 나서 안 들려 라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멀리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난 못 들었어요 과거형이니까 메이를 사용해서 못 들었어 메이팅지 앤 이러면 니 말이 나에게 닿지 않았어 못 들었어 라는 의미에요 뭐 메이팅지 앤 이러면 어 못 들었어 라고 하는 거에요 이제 뭐 급한 사람이 와서 어 이것 좀 들어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 좀 들어봐 어떻게 할까요 니팅이팅 니팅이팅 하면 이것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거에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니씨엔팅어 슈어 이거가 제가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제가 북경에 있는 칭화대 학교라는 곳을 다녔었는데 그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중국이 워낙에 넓고 칭화대가 서울대보다 훨씬 큰 엄청나게 큰 캔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닐 때는 다들 그 띤동츠어라고 해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스쿠터 같은 걸 타고 다녔거든요 학교 정문으로 이제 그걸 타고 들어가는 길에 불법 뉴턴을 하던 트럭 같은 게 제 친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목격한 청와대학교 교수님들이 막 뛰어왔었어요 막 뛰어와서 무슨 일인지 우리가 보기는 했다 근데 뭐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 라고 이제 그 기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님이 계속 흥분해서 그 교수님한테 시엔팅 오 쇼어? 시엔팅 오 쇼어? 하면서 화를 계속 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기사님의 뭐 회사 사장님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무슨 일인지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해주셨던 교수님들이 청와대학교 교수님이라는 걸 듣고 아 교수님들인데 우리가 계속 말을 끊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사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엔팅 오 쇼어? 그 뒤로는 이게 더 잘 들리더라고요 네 원어면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어 가자 네 원어 dúb pierwszym 이 틴다 동마? 이 틴다 동마? 이 틴다 동마? 쓴다 동마? 听不见 手机坏了 听不见 手机坏了 听不见 手机坏了 你听一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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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机坏了 네,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질문을 또 한 번 합니다 是吗? 그래? 你平时听什么 인위 너는 평소에 무슨 음악 들어? 什么 하면 무슨 인유의 무슨 음악이 되죠 그러면 앞에 平时 你平时 하면 너는 평소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平时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하는 거를 좋아하니 무엇을 하니 아니면 무슨 음악을 듣니 이런 질문을 만들 때 사용을 하죠 너는 평소에 뭐해?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你平时干什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너 평소에 뭐해? 이러면 너 평소에? 이래? 이래? 라고 대답을 하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보통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평상시에 다른 거에 아무것도 안 할 때 네가 하는 것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받아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일을 해서 그런가 봐요 你平时干什么? 하면 너 평소에 뭐해?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평소에 노래를 자주 불러 뭐 그냥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저 때문에 친구들이 되게 괴로워했던 기획이 있어요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걔는 평소에 노래를 자주 불러 어떻게 할까요? 타핑시 그는 평소에 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 라고 표현할 때 아이도 사용합니다 창, 거 하면은 노래를 부르다 에요 타핑시 아이 창, 거 하면은 그는 평소에 노래를 자주 불러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너는 평상시에 몇 시에 일어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또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지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너는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니? 어떻게 물어볼까요? 你平时几点? 너는 평소에 몇 시? 几点? 하면 몇 시입니다 几床? 하면은 기침하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你平时几点? 几床? 하면 너는 평소에 몇 시 일어나니? 그럼 몇 시에 자니? 어떻게 물어볼까요? 几床? 几床? 이거를 자다 인睡觉 로 바꿔주시면 돼요 你平时几点? 几床? 하면은 너는 평소에 몇 시에 자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你平时干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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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几床? 달唱歌 他平时爱唱歌? 妳平时爱唱歌? 她平時愛唱歌。 她平時愛唱歌。 你平時幾點起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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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她平時幾點起床? 你平時幾點起床? 이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죠 뭐 이빤 나는 일반적으로 팅 듣죠 k-pop 영어에요 k-pop k-pop 이죠 호어 주어 아니면 시하 힙합 이에요 힙합 어 중국어로는 h 발음이 이제 히 라는 발음이 나오는 발음이 없어서 아마 시 하라고 그 발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시 하 하면 힙합 이에요 그러면 랩은 뭘까요 랩은 쇼어가 말하다고 창 하면은 노래를 부르다 잖아요 그래서 쇼어 창 하면은 랩 이에요 랩 하는거를 쇼어 창 이렇구요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오군 하면은 락 이거든요 락앤롤 할 때가 야오군 이건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랑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웹 포털에 제가 찾고 싶은 노래나 이런 것들을 찾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약간의 컬쳐 쇼크 같은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약간 직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마이 땅 라오 뭐 kfc 도 근드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밴드 이름들이 어떤 것 같아요 밴드 이름 중에 어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메탈 밴드인 메탈리 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메탈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걔의 이름이 찐슈 금속 위에 뚜이 악단 이었어요 악대 찐슈 위에 뚜이 해서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메탈 밴드의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또 링킨 파크라고 되게 비교적 유명한 얼터네티브 락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름도 링킨 파크인데 링컨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링컨 대통령 반음을 링컨 이라고 해요 파크를 그대로 공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링컨 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링컨 꽁위엔 하면 링킨 파크입니다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네요 네 여기서 나는 일반적으로 케이팝 아니면 힙합을 들어 라고 했어요 워이빈 틴 케이팝 호어져 시하 자 호어져 하면은 이제 하이쉬 했을 때 뭐뭐 인가 아닌가 하는 선택을 두고 질문을 만드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호어져 하면은 이제 평서문 일반적인 문장에서 물음표가 없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뭐 이면 뭐뭐 이던가 아니면 뭐뭐 다 아마 어쩌면 혹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어져 호어 호어져 라고 발음하십니다 자 나 미국 아니면 캐나다를 가 워취 메이고 호어져 찌아 찌아 나다 발음 비슷하죠 캐나다 찌아 나다 하면은 캐나다에요 국가 이름도 제가 약간 충격적인 국가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스파게티를 이탈리 미엔 이라고 합니다 미엔 하면 미언 입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며칠 동안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라 그러잖아요 그걸 발음을 그대로 따와서 아오 딸리야 라고 합니다 아오 딸리야 하면은 전 이건 한국말로 자꾸 들려서 너무 웃기더라구요 아오 다리야 이런 느낌이라 아오 딸리야 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 발음 그대로 따와서 호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북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베이자오시엔 하면은 북조선 베이자오시엔 해서 북한을 말할 때는 베이자오시엔 이라고 하고 베이자오시엔을 평상시에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자오시엔 아니면 한국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라 이름 뒤에 사람인자 른을 붙여주면 그 나라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 른 하면은 한국인 이탈리 른 하면은 이태리인 짜나다 른 하면은 캐나다인 미국어 른 하면 미국인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라 이름을 찾으시고 그 뒤에 사람인 른 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책 보던지 아니면 축구 경기를 봐 라고 너 평상시에 뭐해 라고 했으면 어 워자이자 칸슈 칸슈 하면은 책을 보는 거죠 책을 읽다 혹은 아니면 칸 주춧 비쌀 하면은 비쌀 하면 경기고 주춧 주춧 하면은 축구입니다 워자이자 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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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슈라. 워자이자 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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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ид 여기서 오피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호져도 있는데 호져를 앞에다 쓰시면 되요 호저 니야어 펜쇼 마? 하면은 혹시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 라는 질문이 되요 호저 니야어 펜쇼 마? 펜쇼 하면은 손을 놓다 라는 뜻이에요 헤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나 헤어졌어 라고 말할 때 어펜쇼라 아니면 어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 헤어졌어 저번에 제가 이제 사귀자 라는 사귀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사이치 라고 했잖아요 같이 있다 함께하다 이런 뜻으로 워먼 사이치 마? 사만 사이치 마? 하면은 우리 사귀자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워먼 펜쇼 마? 라고 하면 우리 헤어지자 라고 하는 거니까 어 사용할 리 있으면 안되겠지만 있으시다면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워먼 펜쇼 마? 아니면 헤어졌어 라고 말할 땐 워먼 펜라 워먼 펜쇼라 하시면 됩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먼 펜쇼 마이. 저번에ור 쇼 마이꺼워워져rinahelm רי 워먼 펜쇼 마이恭오워져 JAMA라에 벽쇼 마이거워져 JAMA, 두번에워져 increase 在家看書或者看足球比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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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或者你要飛手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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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 내 생각에서 K-POP은 자금 듣기가 좋다 , 라고 라고 했는데, 我也覺得看 problems K-POP은好聽. 진짜로 듣기가 좋아. 這個就是真,真,真,真打的話 Brain the real donné. 사실이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언제 중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 진짜야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감정으로 하거든요 쩐 도머 쩐 더 지아 더 지아 더 하면 거짓 가짜 이런 거거든요 쩐 더 지아 더 하면 진짜야 가짜야 쩐 도머 하면 진짜야 이런 뜻입니다 진짜 좋다 할 때도 쩐 하오 이러면은 뭐 진짜 안좋아 이러면 쩐 부하오 하면 진짜 안좋아 이런 의미도 되니까 쩐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표현 방법들이 앞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페이창 하오 이런 것처럼 그 되게 약간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쩐 하오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친구들이랑 어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데 페이창 하오 이러면은 혼자서 되게 감탄문을 날리는 막 그런 느낌이니까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실 때는 쩐 하오 쩐 하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녀는 진짜 이뻐 어떻게 할까요 타 쩐 피아오량 하면은 어 그녀는 진짜 이뻐 이렇게 돼요 타 쩐 피아오량 네 전 이 말을 몇 번 안해본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부끄러워 부끄럽다 라는 게 중국어는 죄소 죄송하다 죄스럽다 라는 의미로 돼요 그래서 어 낯이 없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쩐 부하오 이스 하면은 진짜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뜻이 되요 워 쩐 부하오 이스 이러면 진실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는 뜻이 되요 워 쩐 쩐 부하오 이스 부하오 이스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더 깊은 의미를 만드시려면 앞에 쩐 쩐 아니면 뭐 쩐 이런 거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워 쩐 부하오 이스 가끔 가다가 어 타이 부하오 이스라 이러면은 그게 어 정말 너무 죄송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니 타이 타이 부하오 이스라 이러면 아 뭐 그런 걸로 그러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어면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뭐 진짜 뭐 진짜 뭐 진짜 뭐 다 진짜 뭐 다 진짜 뭐 다 진짜漂亮 다 진짜漂亮 다 진짜漂亮 다 진짜漂亮 네 오늘도 역시 확인하기 로 한글 한글 의미 중국어 한자 아니면 병음 이것들만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문장들을 내가 제대로 발음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걸 내가 제대로 그 들을 수 있는지 원어면 발음 들으시면서 꼭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즌은 한가위 시즌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gang좋아 잘 Sergeant 감사합니다 You de AI counter 알 Hasan只잉 Э Señ어 em że 2 2 我的爱好是听音乐。 我的爱好是听音乐。 是吗?你平时听什么音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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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一般听K-pop或者嘻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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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也觉得K-pop真好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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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